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좀 빼갖고 설명을 한다는 이게 미러키 폐가옵 및 이 안에 이제 충전공구들이 이렇게 손이 두개 잖아요 손이 세개가 아닌게 손이 하나를 더 못들겠네 이 안에 이제 그 공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오반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간판 제작이나 설치 영상이 아닌 오반장의 차량 공급박스 마츠 인마이 카 출박스 공개 영상입니다 오반장과 저희 업체는 차량용 공급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카메라 좀 돌려서 공구함 자체는 딱 보시면은 공구함이 한 13, 14년 됐습니다 제가 초창기 개업을 했을 때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좀 튜닝을 좀 했어요 너무 낡고 오래돼 가지고 경첩도 요런 식으로 조금 좀 짭짱한 경첩으로 바꾸고 요 안에 가스봄 이 차량을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살살 열고 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막 열고 막 하다 보니까 그전께 조금 망가진 상태에서 몇 년을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요 8킬로 짜리 였나 11킬로 구나 여기 써 있네요 11킬로 짜리 가스봉을 달아 가지고 조금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기성품 공구함하고 좀 틀린 게 좀 어설퍼요 이게 초창기 때 제가 만들어서 구매에 맞게끔 썼었는데 예전에 공구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바로 이런 식으로 다 함을 만들어 가지고 딱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놔뒀는데 이번에 이게 공구함 튜닝 겸 정비를 하면서 싹 정리를 해버리고 조금 컴팩트하게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좀 해 놨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떤 게 어떻게 위치해 있고 왜 그렇게 위치해 있는가 뭐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부터 보게 되면은 작업 벨트입니다 근데 이게 조끼하고 일체형인데 보통 평소 때는 이 벨트보다 그냥 조끼형 착용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살찐 뒤로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실리콘 총, 실리콘 건 여기서부터는 조금 카메라를 들어서 봐 드려야겠는데 썬팅 할 때 필요한 공구들 뭐 있고 그 다음 뭐 실리콘이나 이제 라카 같은 거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칼 용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를 고무바 하고 노바를 따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를 걷어내면은 그물망을 하나 가지고 당기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 이불도 하나 가지고 다녔었어요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스나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이불도 가져 놨었는데 요 그물망이 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물건을 이런 식으로 실었다 실은 다음에 여기다 그물망 쓰는데도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바 없이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물망 하나 가지고 가고 있고 옛날에 언제 샀는가 기억도 안 나는 첫 번째 공구통 세팅은 미러키, 충전기, 열풍기가 들어가져 있고 요 안에는 코너철, 보강대, 방수피스, 스텐피스, 나무피스, 스크류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테이프랑 전기선 같은 거 조금 남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밑에 돼 있는 거는 볼트나 너트 같은 거 좀 따갖고 보여드리기는 좀 빡셔 혼자 하려니까 써져 있는 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공구통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요 두 번째 공구통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고정 좀 하고 영상 이어갈게요 두 번째 공구통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말하는 길이, 비튼 날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 놨는데 대부분 철 길이에요 나무 길이는 없고 이제 철 길인데 좀 작은 것들 피스를 뚫거나 스크류볼트 이렇게 전에 쓰는 것들 위주로 좀 여기가 작은 것들 위주로 세팅이 돼 있고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좀 길인데 길은 것들 그리고 한마 이제 벽 뚫을 때 쓰는 것들 뭐 연부, 고부, 뭐 14mm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칼불고통용 길이들 세팅이 돼 있고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스패너랑 복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칸을 열게 되면은 뭐 글루건이나 글루건 날 날개사포, 돌돌이, 각자, 연결볼트나 연결볼트가 아니구나 홀쏘네요 홀쏘 이것도 지금 반찬통이 탁 깨져 가지고 홀쏘만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길이 그 다음에 임팩용 이렇게 드릴 비트 세트 이게 티타늄으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각이 걸려 있어 가지고 아이고 씨 잘 안 빠져요 육각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바로 임팩 했다가 물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구함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요 앞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자석 손목 밴드 이렇게 있고요 수평자 그 다음에 철자가 2m 짜리 하나 작은 거 30cm 짜리 하나 이렇게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 낚시질 할 때 쓰려고 했다 이렇게 갖고 댕긴다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뒤에 연장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미러키용 하나가 있고 하나는 디월트용은 있는데 디월트용은 딱 보고 이게 안 빠져요 근데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전동 한마드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충전 이렇게 한마드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을 안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사용할 일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건 갖고 당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잘 안 쓰고 잘 안 빠지는 곳에 유치가 돼 있고 요 이렇게 공구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신용을 한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배터리 보관용으로 이렇게 좀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9A짜리가 두 개 5A짜리 하나 작은 거 2A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배터리는 빨간색 이렇게 팩아웃 공구통 안에도 따로 많이 쓰는 것들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용 겸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동 공구보다는 충전식 공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따로 좀 갖고 다녀요 요 앞에 이렇게 팩아웃 요거는 이 상태에서 설명이 조금 힘드니까 조금 이따 빼서 왜 이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이거를 사용을 하는가는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구 가방 하나 있습니다 이 공구 가방은 이것도 좀 이따 이렇게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요 함은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남는 갈바판 갖다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안카를 칠 때 좀 사용하는 펀치나 망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돼 있고 요쪽은 좀 자주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 뭐 나무망치나 뭐 14mm 깔깔이 그 다음에 피스 빼는 거 뭐 몽키 뭐 이런 거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좀 빼 갖고 설명을 한다는 이게 미러키 이 폐가옥 및 요 안에 이제 충전 공구들이 이렇게 손이 두 개잖아요 손이 세 개가 아닌 게 손이 하나를 더 못 들겠네 요 안에 이제 그 공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요 툴박스 들을 가져왔습니다 요쪽 요 위에 쪽 이거는 이제 멀티박스라고 하는데 멀티박스 슬림 버전 노말버전이 있는데 이제 슬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칼블록이나 셰들 뭐 그런 거 위주로 돼 있고 노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피스랑 뭐 스크루 볼트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간판 이제 시공할 때 쓰는 스크루 볼트들 많이 사용하는 이제 현수막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피스 간판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피스들도 제작이 돼 있고 요 아래쪽 툴박스를 보기 전에 요 위에 쪽 멀티박스랑 툴박스랑 이런 식으로 통해가 돼요 팩아웃 제품들은 알고 계시고 첫 번째 툴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 쪽은 전기 까는 전기 공구들 위주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충전글라인더 그리고 일반 전기글라인더 그리고 사암페아 배터리 그리고 이게는 글라인더 날 이렇게 이쪽 공구함은 좀 절산류 이런 식으로 좀 위치가 돼 있고 오른쪽 멀티박스와 툴박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서팅이 돼 있고 아래쪽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드릴 공구 위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너 이제 고시 레이저 자 이제 거리 측정할 때 쓰는 거 레이저 자 있고 요 이제 십자 촉들 뭐 일반 뭐 홀드 비트 날들 뭐 육각 뭐 그 다음에 토션 비트 그 다음에 뭐 코너 길이 일반 뭐 주먹 드라이버 그 다음에 복스 연결대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릴 촉 자체를 약간 이렇게 긴 거를 를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상단 요기는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팩용 2암페아 배터리 하나가 우선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임팩 드릴 이제 신형 구형제품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벽을 뚫을 때 분진 날리지 말게 이제 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보조 기구 그 다음에 어 충전용 이제 한마와 드릴 형님의 도로방이라고 하죠 뭐 그거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요 연장과 장비들 그리고 요 이렇게 팩아웃을 이번에 왜 구매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 대해서 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량으로 가서 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 예전에 공구함을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 갈바로 틀이나 와쿠에 맞게 이런 함을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멀티 이렇게 멀티박스 제품처럼 이렇게 반찬통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이번에 이 공구박스를 수리와 튜닝을 하면서 저 컴팩트 툴박스 그 다음에 멀티박스 를 구매를 한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편해 예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다녔냐면 이 공구 가방이나 아니면 이제 그 통 있죠? 이런 큰 통 통에다가 이 칼블록 반찬통 이 피스 반찬통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을 할 때 어떻게 갖고 다니냐 요 팩아웃 롤리 상당히 넓어요 니터가 상당히 큰 편이어가지고 여기에 싸인물이나 한마드릴 길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싣고 요 멀티박스를 여기에 결합을 이렇게 해요 결합을 하고 딱 뽑아서 이대로 그냥 들고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설치할 때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시공할 거 시공해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요 가방에다가 요렇게 들고 저기 우리 저기 뭐야 제가 구루마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구루마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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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루마에다가 싫어가지고는 이렇게 다녔는데 하우 힘들어 이래가지고 요즘에 다닐 때는 좀 일이 많은 현장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드릴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구함을 정리를 하면서 요 미라키 팩아웃 시스템 공구함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시스템 공구함으로 좀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만한 공구가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충전 배터리로 일하는 판마드릴리 이제 미라키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것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건데 교방기라고 저희 같은 경우가 분기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지주간판을 심어요 그러면 지주간판을 심을 때 이제 이제 꽁구리를 버무려야 되잖아요 그 꽁구리를 버물 때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힘들어 근데 이거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요거 좀 이제 믹서 날을 끼고 이렇게 돌려주면 웬만한 진짜 그 일당 아저씨 만큼 씨맨 버무리는 거는 죽여줍니다 씨맨 버무리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요 제품 교방기 이게 충전식은 미라키 제품 미라키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사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전동으로 된 스텐리 제품도 있어요 그게 한 10 얼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을 사용을 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청소기 청소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베어툴 제품으로 해서 대부분 세팅이 다 미라키로 돼 있는데 요 청소기 사용이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실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한마드릴로 앙카 같은 거 박을 때 일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먼지가 안에 들어가거나 먼지를 같이 빨아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 같은 게 안 나르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요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빠는 힘도 좋은데 이게 안에 이제 분진이 없다는 가정하에 주둥이를 빼서 이쪽에 뱉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이걸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송풍기가 돼요 송풍기가 이렇게 송풍기를 따로 하나 사는 것보다 요 건식 건식 청소기를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내 작업을 했을 때 마무리를 해줄 때 이제 청소 용도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청소기로 사용하기 안카를 박을 때나 뭐 이게 다른 거 할 때 이제 송풍기 용도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풍기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안에 분진이 없어야 되고 요 빠는 힘이 하아 이게 좋아요 이게 청소기가 일반 이게 충전 시기로 배터리가 이용이 된다고 해도 빠는 걸로만 치자면은 아 진짜 우리 그 시미켄 현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드릴 척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드릴 척 설명에 앞서 가지고 아까 설명 빠진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 요 레이저 레벨기가 있어요 레이저 레벨기는 차 앞쪽에서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요 레벨기가 보통 인테리어 복수 형님들이 이제 수평이나 수직 잡으려고 이제 작업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간판이나 아니면 실내 사인몰 위주로 이제 설치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갖고 여기다간 지금 안할게요 여기 지금 레이저 레벨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레이저 레벨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직 수평 라인이 있으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스카시 글씨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액자나 뭐 싸인몰 이렇게 붙일 때 줄자나 눈금 같은 걸로 작업을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요 레이저 레벨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싼 제품이 아니라 좀 싼 제품으로 사서 사용을 하는데 요 레이저 레벨기 있으시면은 일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선팅할 때 뭐 스카시 달 때 아니면 게시판 같은 거 달 때 정말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이 드릴 그 척 자체를 좀 저 같은 경우는 긴 거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요 교체나 이런 걸 좀 하면서 일을 하는 편이어 가지고 길게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짧게 쓸 때는 요걸 빼서 요 앞에 쪽 토션비트를 앞에 쪽 이렇게 작게 사용해서 이렇게 써요 작은 거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갖고 당기다가 몇 번 잊어 먹어 가지고 아예 긴 거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현장 좀 하시는 형님들은 아는데 요 이게 보통 이 많이 쓰는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각이 있어요 각이 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요 비트 날에서 주는 그 피스를 박을 때 각보다 약간 이렇게 길어 가지고 쓰는 각이 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석을 좀 짱짱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긴 버전 이거보다 이제 더 긴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일할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안 쓰고 보통 요 많이 쓰는 이 토션비트 요런 것 보다는 저는 이렇게 중간 홀더를 이용해서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 홀더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채워져요 그래서 이게 피스를 박은 다음에 빠지지도 않고 뒤에 이제 자석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용을 하고 당기는데 요 같은 건 내 취향의 차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간판 설치나 아니면 간판을 제작하다 보면은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길게 갈 때도 있고 이게 짧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좀 사용하기 괜찮은 게 요 좀 중간대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저는 좀 맞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간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혼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좀 정리를 해 놔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미러키 제품들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저기 이제 뭐 커서도 있고 다른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우선은 이런 제품인데 이게 한 번에 다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미러키 팩아웃 제품을 이용을 해 가지고는 현장이나 어디에 나갔을 때 좀 컴팩트 해요 그러니까 좀 간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미러키에게 스템 공구함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아까 이 툴박스? 툴박스 자체가 아까 제 차량 공구함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영상은 제가 왜 이렇게 미러키 제품이 세팅이 돼 있나 그리고 왜 미러키 제품을 사용하는 것까지 좀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찍으면은 힘들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찍으면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오반장의 What's in my car 툴박스 & 툴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이 다 빠지네 하여튼 다음에 또 봐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봐요 또 봐요